자 정근웅 시작하겠습니다 왓츠 왓츠 디스? 왓츠 디스 이렇게 합니까? 왜요? 스피킹 했어? 아니요 왜 하나 해? 스피킹 할 줄 몰라? 알아요 근데 왜 안 하냐고 내가 스피킹 꼭 하라 했지 쓰기 연습 꼭 하라 했지 네 지금 시험친 거 보고 있는데 너 어제 쓰기 연습했어 안 했어? 저요? 응 뭔지 몰라 뭐? 뭔지 몰라 뭘 했다라고 선생님은 할 수도 없어 스피킹도 안 돼서 그는 누구니라고 묻는 것도 말 못 하고 있고 어? 너 지금 클래스 카드 할 수 있어 없어 어? 할 수 있어요 너 다시 공부하고 와 너 오늘 뿌리를 뽑자 소이 소이